흙, 서현숙, 맨날의 느낌은 흙속의 미생물들이 온 몸으로 떠받치는 힘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. 넓게 누워서 귀를 푸준하게 맞으면서도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. 식물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 비밀스러운 사랑을 보고도 모른 척 눈감아주는 덕을 이제야 알았습니다. 내 몸 삭아져 내면 당신의 품이 있어 오늘도 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